말 잘하는 아이로 만드는 장난감이 따로 있다는 거 아시나요? 바로 엄마와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함께 이야기하며 놀 수 있는 장난감 이런 장난감들이 우리 아이의 언어 발달에 적극 도움이 된다는 사실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저희 아이가 말을 빨리 한 편이었어요 17개월부터 단어 단어를 말하게 되어서 19개월에는 어설프기는 하지만 문장으로 조금씩 말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말을 빨리 하게 된 이유가 제가 평소 책을 많이 읽어준 것도 있고 노래 같은 것도 많이 들려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장난감으로 놀이를 할 때 엄마가 어떻게 놀아주느냐에 따라서 언어 자극을 받는다고 해요 저는 놀이 시간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아이랑 즐겁게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놀아주려고 노력했답니다 아이와 놀이하는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 아이에게 전자 장난감을 줬을 때 불빛도 나고 소리도 나기 때문에 혼자 놀겠거니 하고 지켜볼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쌓기나 블록놀이 또는 역할놀이를 할 수 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는 이야기를 많이 하며 함께 놀이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역할놀이나 상황극을 하면 아이가 이 상황을 스스로 인지하고 파악하게 되고 스토리를 연결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놀다 보면 엄마의 이야기를 유심히 듣거나 발음을 따라하면서 좀 더 많은 언어 자극을 받는 거죠 오늘은 저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 중에서 언어 발달에 자극을 주고 엄마와 상호 작용을 하면서 재밌게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을 추천해 드리고 어떻게 놀이를 했는지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쌓기놀이 탑을 그냥 쌓는 곳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기일 때는 언어 자극을 해주기에도 너무 좋은 장난감이에요 쌓기놀이를 하면서 1,2,3,4 또는 1,2,3,4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숫자를 알려줄 수 있고요 저희 아이는 높다, 낮다 등의 수학 개념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색깔이라든지 알파벳 그림이 있어서 쌓으면서 알려주니까 아이와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은 장난감이었답니다 아무래도 탑을 잘 쌓으려면 집중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장난감이기도 하고요 탑을 다 쌓고 난 다음에는 와르르 무너뜨리며 소리를 질러보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답니다 악기놀이 아이가 어릴수록 다양한 악기를 접해주고 소리를 들려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 아기 때부터 모아온 악기가 제법 많이 있답니다 피아노, 드럼, 탬버린, 슬로폰, 트럼펫, 마라카스 등등등 이런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악기의 이름을 알려주었더니 18개월쯤부터 악기의 이름을 제법 잘 말하기도 했어요 악기를 두드리고 만져보면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도 알 수 있었고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음도 익힐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악기놀이를 할 때는 동요 같은 것을 틀어 놓고 다양한 악기로 신나게 연주를 해보기도 했답니다 이렇게 악기를 가지고 놀다 보면 음악적인 감각도 생길 뿐만 아니라 듣는 귀가 발달해서 여러 소리를 잘 구별하고 소리 자극을 통해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은 장난감이라고 생각해요 소꿉놀이와 과일 자르기 아이가 실생활에서 늘 마주치는 소재인 주방용품의 도구 이름을 익힐 수 있어서 좋아요 수저, 포크, 접시, 냄비 같은 것들을 엄마가 자주 놀이를 하면서 이름을 알려줬다면 금방 말할 수 있겠죠 엄마와 함께 요리를 만들면서 상황극도 할 수 있고요 또 과일 자르기를 통해서 과일과 야채 이름도 익히고 동시에 모양과 생김새를 알 수 있어서 저절로 말이 될 수밖에 없는 장난감입니다 동물모형 저희 아이 두 돌쯤 아쿠아리움에 갔다가 해양동물모형을 사왔는데요 아쿠아리움에서 보고 왔던 물고기와 바다 동물들이 있어서 그런지 정말 너무 흥미있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양동물 이름을 하나하나 알려주고 같이 놀이를 해주었더니 물고기 이름이라든지 바다 친구 이름을 금방 외웠어요 그 후로 야생동물, 농장동물, 공룡모형까지 모두 구입해서 동물의 이름을 알려주고 동물의 사는 곳이 어디인지 또 어떤 소리를 내는지 어떤 것을 먹는지 등을 알려줬어요 동물모형으로 역할놀이를 했는데 아이에게 말을 많이 걸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물 이름을 모두 알게 되고 동물의 생김새나 특성에 대해서도 알게 되니까 학습적인 면에서도 놓치지 않고 좋았답니다 요즘에는 공룡에 푹 빠져서 공룡 이름까지 섭렵했어요 공놀이, 공으로 굴리기, 던지기, 받기, 튕겨보기 등을 하면서 엄마가 동작의 이름을 알려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남아들 같은 경우에는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야구공 등의 공의 종류를 알 수 있어서 특히 더 좋아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혼자 놀기보단 두 명이나 세 명이 함께 놀아야 더 재밌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놀면서 많이 이야기할 수 있어서 상호작용을 하고 언어 자극을 많이 받는 놀이입니다 무엇보다 공놀이를 하다 보면 너무 신나죠 만약 아기가 너무 어리다면 풍선으로 천천히 해보는 방법도 있어요 블록놀이 블록을 쌓으려면 우선 인내심과 집중력이 정말 많이 필요한데요 아이가 너무 어릴 때에는 블록에 그려진 그림을 보여주거나 색깔을 알려주기 등으로 시작해 이야기를 만들어 볼 수 있어요 탑사키와 동일하게 적용해서 놀아주면 좋고요 그리고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스스로 블록 조작이 가능하면 기차라던가 집 아니면 자동차를 만들어 상환극을 해볼 수 있고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요즘 공룡을 좋아해서 티라노사우루스라든지 브라키오사우루스를 블록으로 만들어 저와 함께 공룡마을 상환극을 하면서 놀고 있답니다 3세까지는 블록 크기가 큰 것이 좋고 던져도 아프지 않는 소프트 블록을 추천하고요 4세 이후에는 레고나 과학 블록, 자석으로 된 블록을 추천해요 블록은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상상할 수 있기도 하고 본인이 만든 작품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상상력이 자라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블록을 꼭 추천합니다 이렇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그냥 가지고 놀라고 주기보다는 옆에서 엄마가 한 번 더 언어자극이 될 수 있도록 이름을 알려주고 물어보고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준다면 언어자극 뿐만 아니라 엄마와의 애착 형성에서도 좋을 거고 많은 상상을 하기 때문에 상상력도 쑥쑥 커가겠죠 아이와 함께 놀 때에는 최대한 놀이에 집중할 수 있게 엄마는 핸드폰을 내려놔 주시고요 TV는 끄고 잔잔한 클래식이나 동요음악을 틀어주어서 놀이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면 더 좋아요 여러 개의 장난감이 아닌 한두 개만 꺼내놓고 놀게 하면 집중력이 높아진답니다 놀고 난 후에는 정리정돈까지 같이 하면 정리 습관이 들어서 좋아요 오늘은 이렇게 장난감을 통해 아이가 말을 잘 할 수 있게 노는 방법과 장난감까지 소개해드렸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창의성을 길러주고 소근육 발달을 할 수 있는 미술놀이, 촉감놀이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같이 있는 육아, 올바른 육아를 할 수 있게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올게요 지금까지 은시쌤이었습니다